여기, 여기 섰게요. 여기 섰게요, 많이 붙으시고요. 마스크 한 번 내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올해 첫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제가 직접 투표할 수 있다는 거에 매우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화이팅! 이거 안 돼요? 우와, 좋겠어요. 괜찮아. 조만간에 도착했어요. lenon. 아, 이거 안 돼요? 네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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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